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큰 틀의 얘기를 해볼 겁니다 Node.js건 뭐건 간에 결국 이 손바닥 위에 있어요 웹브라우저가 있고 웹서버가 있으면 웹브라우저에 우리가 주소를 입력해서 요청을 하면 웹서버는 그 요청에 따른 정보를 찾아서 응답해 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웹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웹서버는 아파치 웹서버였어요 이것과 경쟁 관계에 있는 웹서버들 Nginx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IIS라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Node.js는 아파치와 똑같이 웹서버로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웹서버 기능을 내장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아파치 웹서버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코드를 살펴보고 Node.js로 웹서버를 한번 구동시켜 봅시다 우선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코드나 링크 또 전체 수업은 이 주소에 발현해 놨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업들이 있으니까 이리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웹서버로서 Node.js라고 되어 있는 수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코드와 링크가 있는데요 일단은 web1.html과 인터넷 수업의 소스코드 페이지로 가셔서 여기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zip 그리고 다운로드의 압축을 푸세요 그리고 web1에서 사용했던 실습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리의 디렉토리로 옮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곤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제가 공유해드린 소스코드 있죠? 이걸 더블클릭하셔서 복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main.js라는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코드가 긴데요? 여기 있는 거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일단은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행을 해봅시다 node.js에게 main.js 좀 실행시켜봐 라고 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컴퓨터니까 localhost 그리고 여기 제가 3000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도 3000이 꼭 들어가야 돼요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엔터를 쳤을 때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페이지가 잘 뜨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 node.js가 현재 웹서버로서 실행되고 있는데 그걸 꺼봅시다 컨트롤 알파벳 C를 누르시면 꺼져요 그다음에 접속해 보면 접속이 안 될 겁니다 즉 node.js는 웹서버로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봅시다 여기 있는 코드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우리 수업 끝나면 이게 다 이해 되게 될 거예요 이걸 자유자유로 다루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이것만 좀 주목해 봅시다 여기 있는 거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모르지만 이걸 카피해서 콘솔 로그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걸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node.js 서버를 구동시켰고요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열렸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뜹니다 얘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이 실수 파일인 main.js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이고 여기 있는 slash2.html이 나오는 것은 접근할 때 사용자가 요청할 때 slash2.html이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이해 안 갈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번에는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즉,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접근할 때마다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 생긴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읽어드려야 될 파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만들게 됐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read, 읽는다 파일로부터 이렇게 생긴 어떠한 명령어에 그 값을 주면 저 명령어가 node.js의 기능이거든요 node.js가 그 경로에 해당되는 파일을 읽어서 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response and 괄호 안에다가 위치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egoing 따옴표, egoing, 따옴표 꼭 따옴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url 이거 한 칸 띄우고 땡땡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 껐다 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스 코드가 반영돼요 제가 리로드하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1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즉, node.js는 여기 있는 요만큼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서 어떤 코드를 넣느냐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데이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파치와 같은 웹 서버는 할 수 없고 node.js나 php나 또는 파이썬의 장구와 같은 것들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즉, 프로그래밍적으로 사용자에게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한다 라는 것이 이런 node.js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옛날 상태로 돌립시다 컨트롤 Z 맥은 커맨드 Z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ittel